어이가 없네 저걸 던지다니 또 떨어졌다 좀 떨어지는 거 좀 되게 많이 추하게 떨어졌어 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대님 뭐야 아까도 인사했으면서 이것 봐 이제 방송은 아예 뒷전이라서 그렇다니까 이게 기억도 안 나 폭탄 화살 나에겐 모논뿐 그는 이제 모논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뭐랄까 버림받았어 그러네 슬프다 그치 뭐 어쩔 수 없지 아 봐 마우님 어떻게 사는 거라고? 마우님 온 지 한참 됐어 그러니까 몇 시간 됐어 몇 시간 그치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지 마우님한테도 관심이 없어 그 얘기는 모논뿐이야 지금 프론터가 되기 위해서 프론터 마우님 마우님 이렇게 되어있고 쭈욱 모논이지 뭐 그치 맞아 똑같은 처지야 정답 에헷 흑 쿨타임이 몇분짜리인거지 리파란 뭐 이런 애들 리파?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? 어 그래 그것도 일임이 있습니다 육준만 질렀으면 돈 좀 뽑아야지 그건 맞다! 어 일임이 있어 그 말이 맞다 육준만 질렀으면 주구장창 해야지 그거 맞아 그거 하려고 산건데 딴 거 신경쓸 때가 아니지 인정, 인정할게요 굿 힘들다 힘들어 왜 이렇게 멀어 오늘 신수는 못 보겠다 여기엔 뭔가 돌이 많네 그러니까 어 사이러석에 바로 보이네요 저기 어 있다 또 탑 또 있어 저기 저희도 탑 있고 일단 저쪽은 석을 석을 뚫어야 되니까 석 열리는 것부터 갑시다 아니다 이 석 주변 맵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뭔가 저기 이상한 숲이 있어 맵앱 그러니까 저긴가? 하이랄 대 삼림 저 위로의 숲인데 저 위에 위에 여기 아니구나 유저이구나 위로의 숲? 미도, 미도듭 아 미도듭이구나 숲이 아니네 그러네 여기 아니네요 치로리숲 콜로그의 숲이었어 아냐아냐 미로의 숲이랬어 미로의 숲? 콜로그의 숲은 걔가 춤추는 애가 아 맞다 자기가 가고싶어하는 곳이 아 맞다 검은 미로의 숲이 있다고 그랬지 오 검은 미로의 숲? 걔는 저기 여기로 요 길 따라서 가죠 그럽시다 우선 뭐 뭐지? 저거부터 있나 확인 한번 해보고 오 야 붉은 날 사당 사당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뭐야 아니야 외국어였을 때 외국어기 때문에 얘 다 지져서 그랬을 거야 한국어로는 처음 보잖아 그치 맞아 처음 봐서 그래 한국어로는 처음 본다고 원래 외국어일 때는 잘 몰라 먹어놓고도 응 먹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맞아 물론 내가 버려갔다 찾아보겠지만 기억이 안나요 血 흐흐흐흐 흐흐흐흐 Pens 야 같은 포레 포레스크 포레스티여도 어 포르그의 포레스티 어? 맞아 버리고 Chill 맞지 다 아는데 그 한국어로는 몰라 흐흑흐흐흫흑흑흑흐흕흑흑흑흐흐흑J 다 까먹게 돼있어 그치 다 알긴 안한데 한글판이라서 잘 모르겠어 원래 한글판이면 다 까먹습니다 그걸 몰랐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? 어쨌든 저거 하나 찍어놔야겠다 팝팝팝 오 저게 보이는 거 봐 여기에 숲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저쪽에 파라잖아 동네가 다 숲이 많네요 나무가 많아 일단 저쪽 탑부터 갑시다 일단은 사당이 안보여요 여기에는 사당이 이제는 잘 안보여 이제 확실히 안보이게 돼있어 저기도 있네 다 숨겨져있어 어디랑 어딘지 한번 봅시다 보라색은 저 아래쪽에 우선 여기를 가야겠네요 그러네요 저기로 일단 가야돼 저 보라색은 뭐 나중에 나중에 갈 일 있으면 가겠지만은 지금 신수 최대한 신수에 가까워 비가 아주 정리치다 어 찌릿찌릿거리지 않는다 오우 오우 오 찌릿거려 찌릿거려 어우 이끌렸어 하 아 아 이..여기는 주장창 비 많아 이 동네는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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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위에 한 번 올라오고 싶긴 하다 가까워 근처라 앗! 저 녀석은? 세코가 해볼까? 어 맞아 지금이야 실험할 수 있는 튕기는지 안 튕기는지 안 튕기면 갖다 버려야겠다 고대 세콤이다 고대 세콤 유일하게 있다 아 기다렸다 막? 아 이건 이것 때문에 튕기는 걸텐데 방펼 튀긴 게 아 이거 방펼 튀기지 마야 되는데 이걸로 알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이거 잡는다 아 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어쨌든 먹읍시다 엄청 많이 주네 일단 가져 아 아깝다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닌데 간지 방막으로 대나 안대나 확인했어야 했는데 어우 이 간지방패로 되느냐 이 방패 잘 안줘 유일하고 confusion 그냥 자기네들의los기 único 하이랄선 어 저기 앞에 또 있다 또 있다 지금이야 실험할때가 왔어 지금이야 실험할때가 왔어 오 튕겨 튕기긴 튕긴다 튕기는데 앞으로 안 튕겨 너무 쎄서 앞으로 안 튕기네 뾰옹 한방 더 간다 한방 더 간다 잘 ہے 야 그래도 튕기는게 어디냐 한방은 튕겨줘 중요한건 방패를 잃었어요 버리고 자식할겁도 없이 한방이 끓어질 얘 성터가 보이는데? 그치? 그러네요 눈치다 앗! 냅둑이다 못먹었다 피 채워야겠지 과일정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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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써서 무진 언제 만드나? 고대 시커스톤은 다 저거 했는데 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고대나사 고대세트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대세트 고대세트 오! 어 또 있다 아 뭐지 저거 저기서 봐 쟤 고정된 애라다 오질 않네 어디냐 녹색 저기있다 앞에 보인다 오! 옆에 또 있다 새콤 오! 저기 또 있다 오! 새콤 고라고만 안걸리냐 두 마리의 새콤 새콤이 많구만 그르네 성에 좋은게 있다는 소리지 걸렸다 걸렸다 오! 안돼 뿅! 뿅 우와!!!! 우와!!!! 어 고대쎄쿰 장난 아니야 한방은 피했는데 아 고대쎄쿰 장난 아니네 잘찾네 고대쎄쿰 아 성능 형거 하나 사세요 성능 좋아 아주 귀신같이 참네 바퀴벌레 타겟으로 해놓으면 집에 있는 바퀴벌레 전멸시키겠는데 고대의 쎄컴 여기서부터 해? 어? 그럼 방패? 안 남아있네? 길 따라가면 위험하구만 약간 돌아가야돼 안걸리게 성분처라 쎄컴들이 많아 위로올라 야 니넨 귀엽다 쎄컴을 위하면 진짜 겁나 많이 주네 막 굴러다녀 오! 오 사당 사당 오 아 핀을 다 꽂았네 우선 사당부터 가자 사당 고! 남잔 사당이지 그건 지나칠 수 없죠 먹어줘야됩니다 맥돼지다 귀찮다 맥돼지 맥스트로플 사실 늑대를 잡는게 편해 아무래도 오! 오! 다울망만 있었으면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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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단? 이가단? 저기갔어 저 뒤에있어 붙여버리고 어디있니? 오오오오 아 때렸다 앗 왜 이게 됐지? 오 굿 뭐야! 무기를 안 줬다 발을 안 만졌다 아 저기 있다 무기 안 줌 줄 알았네 궁천도 저기 뭔가 영기가 나오는데 가볼까? 근데 사당 어디 갔지? 사당 아 저기 앞에 있다 사당부터 껍시다 빵빵 빵빵 사당하면 깨줘야지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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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 나오네 풍참도 이거 흔해 빠졌는데 이거 잘 나오는 잘 나오는 잘 나오는 빵빵 аб 빵빵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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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풍찬도 하나 부시고 하나 다시 서면 먹었네 그러네 4단 갑시다 풍찬도 너무 흔해 빠졌다 진짜 이거 풍찬도 야 근데 호박 좋다 그러네 보습 좋네요 진짜 큰한 겁이었어 엄청 좋은 겁인 줄 알았는데 좋은 풍찬도 이거 하고 탑 찍으러 가면 되네 그러네 어? 뭐야 겁나 멀리 왔어 에? 완전 이상한 데로 왔네 완전 강은강행해서 반대로 왔어 아 겁나 멀리 왔어 어찌또 보고 어찌또 봐 왔으니까 먹어야지 가자 아 방향감각 아 방향감각 크으 물에서 방패가 나타난다고 물에서 방패가 나타난다고? 아 못가네 고인물 그치 고인물이지 맞네 고인물이네 고인물 야야 왜 못 올라가 고인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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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자다 아 아 이때 방패만 있었으면 방패가 없다 고인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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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렇게 푸실 필요가 없었는데 잠재울걸 묶어버리기 고인물 응 응 응 응 응 응 고대이코 어 어 아 응 응 아아이 이런 잠수를 해버렸어 머리를 박아버렸어 돌머리인데? 그냥 부셔버려 머리로 배가.. 배? 이게 배가 있네 진짜 건너있네요 아 귀찮다 그냥 쏴주기자 흥만이던데 오르마설로 뿅 도착 오.. 도착 그럼 못하겠고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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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전 날아가야 절로 갈 수 있는데 저 문장은 뭐지? 아아 아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? 저 문장은 뭐지? 들어올리면 되겠구나 들어올리자 아이고 저기로 가야겠네요 혼자 있겠지 어이구 어어어 아잇 윗살이 너무 쎄군 됐 굿 뭘 줄까 기사일검 그래 좋아 기사일검 기사일검 정도면 쓸만해 맞아 아프지 않아 마무리합시다 놀다가서 날아가죠 굿 굿 야야야 룰루룰룽 띵 띵 어우 좋아 답 답 발티러 갑시다 또 가는 길에 또 사당 또 발견할 수 있어 맞아요 답이다 내구력 업 붙어있는 무기 같은 게 있어야 돼 내구 업무기 무슨 슬로잉업 같은 거나 주고 있고 슬로잉업 잘 더 멀리 나가 헉 또 붉은 달 뜨려고 하는데 그리네 뭐 붉은 달이 뭐 심심하면 뜨네 뭐 굵은 달이 뭐 심심하면 뜨네 가논이 근처에 쓰던가 갑시다 그런가봐 가논이 가논이 지금 어? 빔 엄청나게 맞고 있는데 지금 세명한테서 빔 맞고 있는데 지금 세명한테서 빔 맞고 있는데 지금 뿅 여기 보인다 탑이 저런가? 가자 목색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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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? 목색탑 달려가면 돼 목색탑 말은? 목색탑 달려가면 돼 엄마 야 나무 무기 들고 지금 펄 치고 있어 붉이다 붉은 달 붉은 달 야 오늘 왜 이렇게 턱 빨간 거 같냐 시뻘개 아주 시뻘개 붉은 달 뜨기 전에 모든 애들을 다 죽이면은 당내의 몹도 없게 할 수 있겠네 싸그리 싸그러버리지 싹쓸이 앗 저놈은? 저놈은? 내 콩이 아니야? 나 박자 어어 이거 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뿅 뿅 오 굿 오 굿 굿 욕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어 여기는 또 굿판이야 아이고 아 저놈은? 뚫고 나갔군 얼마 잘 지났는다 간지럽다 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타미코 알피야 귀찮지하지 마라 오우 그 자식 같다 오 웬일이야 사파이어드 없어 오 저거 말 좋군 멀다 탑이 멀다 부처한 놈들 아 깨졌다 다른 놈이다 야 간놈이고 저걸 필요없어 두발짜리야 야 니네 어 니네 보스 내가 잡았어 이거 왜이래 어우 충동심이 대단한데 보스 갔는데 보스 저 땅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고 어 뭐지 뿅 무기 무슨 장소인가 오 뭐야 쟤가 있어 새콤이 아 고대 새콤 어 고대 새콤이 고대 새콤이한테는 안 된다 도대체 고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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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